어머님, 그 유라일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. 나랑 우리 유라일 또 기만했다? 무슨? 자네가 유라 대신 운전자라고 뒤집어쓴 거. 그거 제스처였었다면서?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유라는 뺑소니로 구속되게 생겼고? 어머니 그건. 좋아, 자네가 원하는 대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지. 유라 어떻게든 구해내고 내 비리장부권 검찰에서 터지면 자네가 총대 매겠다. 내가 다 한 짓이다. 자백사 써. 왜? 못 쓰겠나? 명심해. 일 터지면 자네가 나랑 유라 대신 총대 매고 들어가는 거야. 이제!